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자 우리가 지금 2023년도 2월 시원월간에 실렸던 영어 미니 모의고사 교정문제를 뚫고 있는데 자 오늘은 6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 문제 열어주십시오. 자 6번에 한번 내용을 봅시다. 자 in any case 쉼표 그 다음에 that will be question 쉼표 따옴표 닫고 자 우선 in any case에서도 따옴표가 열렸죠. 여기서 어떤 걸 수정을 해야 되느냐. 자 여기서 in any case 할 때 여기 in은 약자로 되어있지 않고요. 그 다음에 that will 할 때는 that는 th 약자만 쓰여져 있죠. 여기서 여러분들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. 아 여기 in 약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. 그럼 that will 할 때 이거 th 약자만 쓰냐 아니면 that 약자로 써야 되냐. 고민이시죠. 자 어떤 게 답인지 확인하셨나요. 답을 열어주십시오. 네 답은 that will 할 때요. 네 that will 할 때 이 that t h a t 이거에 알파벳 단어 약자를 써주셔야 됩니다. 왜 그러죠. 예 아퍼솔로토피 l l 자 여러분들 드라일러 스티브 아시죠. 드라일러 스티브 아퍼솔로토피 다음에 d 또는 l l 또는 아퍼솔로토피 r e 또는 s 또는 s t 또는 v e 이 6개가 이게 나올 때는 그것은 항상 독립을 유지한다. 그래서 여기서는 아퍼솔로토피 l l이 붙었죠. 이거는 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that 이 1.5급이 아니라 2급인 상태. that 알파벳 단어 약자 t 그거를 써주셔야지 정답이 됩니다. 자 이거 아퍼솔로토피 l 이가 붙은 드라일러 스티브 요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. 드라일러 스티브가 아님 다른 거 예를 들어 아퍼솔로토피 뭐 n 아퍼솔로토피 뭐 m 뭐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땐 독립이 아니라 비독립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.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n 왜 in을 왜 in 약자가 있는데 왜 안 썼을까요? 예 그럼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? 큰 따옴표가 있죠. 자 이 비 히즈 워즈 워즈 워 또 인 인하프. 자 이 놈은 하위 단어 문장 부호가 있을 때 유의를 해야 되죠. 비 히즈 워즈 워 이 네 놈은 무조건 하위 단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안 된다. 그 다음에 인과 인하프는 하위 문장 부호와만 있을 때는 안 되지만 같은 기호 열란에 상위의 점을 가진 알파벳이나 기호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. 근데 여기서는 하위 문장 부호 큰 따옴표 여는 것만 되어있죠.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 대문자 이 대문자 기호는 하위 문자로 안 보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7번 문제 넘어갑시다. 자 if anything could take her mind off the worry of the worry of she. 신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게 worry 할 때 worry요. 자 w o r r y 인데 자 여기서 r r 할 때 그 앞에 r 앞에 예 4 5 6에 2 3점 자 4 5 6 2 3점이 뭐죠? 예 밑줄체 기호표죠. 밑줄체 기호표가 돼있고 그 다음에 worry 할 때 r r r r 다음에 그 다음에 y 앞에는 밑줄체 종료표 4 5 6에 3점이 찍혀져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요게 좀 뭔가 의심스럽죠. 지금 뭐 그 나머지에서는 특별히 어 손 될 만한 게 안 보이죠. 예 없습니다. 그러면 요 놈이 왜 잘못되어 있을까 찾으셨나요? 답을 열어주시죠.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밑줄체 종료표가 있다라는 거는 그 앞에가 뭐죠? 밑줄체 구절표 또는 밑줄체 단어표가 나와야 돼요. 그렇죠. 종료표가 있다는 건 앞에 구절표 또는 단어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r 앞에 밑줄체 기호표가 나오죠. 이 기호표가 여기서는 아 이 사람이 단어표를 찍어야 되는데 기호표로 잘못 찍었다라는 게 답이 와야 되죠. 만약에 여기서 어 밑줄체 기호표만 있다면 종료표는 없어야 돼요. 예. 근데 여기서 지금 종료표가 찍혀있다라는 거는 아 이 사람이 단어표를 찍어야 되는데 기호표로 잘못 찍은 것이다. 그래서 여기서는 워리에서는 그 기호표를 기호표를 기호표로 수정해주는 것이 답이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 8번 문제에 넘어갑시다. 자 All of the parts of a theme are created using sophisticated 모두 대문자로 css and 모두 대문자로 html 그 다음에 tags 심표 and that means that are misplaced 콤마 심표 그 다음에 세미콜론 심표 or 그 다음에 horrendous is horrendous can rick have work on your wordpress 할 때 word 할 때 w가 대문자고 press 할 때 대문자 이렇게 돼있죠. 그 다음에 block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셨나요? 자 앞에서 다시 볼까요? all of the parts 여기 문제가 없죠? of a theme 자 theme에서 the 약자 이거 쓰는 거 맞죠? 그죠? 그 다음에 create 자 create 할 때 이해 약자 쓰나요? 네 여기서 씁니다. 이게 어떤 접두어에 걸쳐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복합에 걸쳐있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using 그 다음에 sophisticated 그 다음에 css and html tags and that means 전부 다 문제없어 보이고요. displaced 콤마 뭐 문제없고요. 세미콜론화 자 horrendous 이게 뭔가 이게 뭐 이상하죠? 이 잘못됐는데 이 놈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? 답을 열어주십시오. horrendous css horrendous yes horrendous css 자 이 놈은 뭐냐면 여기 이게 이제 these 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these 약자를 쓰면 된다는 것이죠. these those who's off 인데요. 요 단어는 자기의 모습과 의미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. 그때 쓸 수가 있죠. 근데 여기는 그냥 these 라는 글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뭐 horrendous 이게 아니에요. 이거는 horrendous css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these의 그 모양새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. 그냥 단순 these 가 그 긴 단어 속에 포함이 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these 약자를 쓰시면 됩니다. these these 에다가 these 저기 these 약자만 쓰면 요거랑 여러분들 많이 또 같이 함께 알아줘야 될 단어가 hyper hypothes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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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했죠. hy po 그 다음에 these 요거도 가운데 these 가 있어서 이거 these 약자를 쓰시면 단이 됩니다. 알파드 시스도 그렇고 버랜드 시스도 그렇고 아 이 these 약자 these those who's 오픈데요 요거는 요 단어의 의미와 모양이 살아있고 발음이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다음 다음에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죠 그 다음에 소가루 속에 1936 하이픈 한 칸 띄고 소가루를 닫았네요 소가루를 닫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호흡 그렇죠 이 티베트의 희망이죠 달라이라마는 비지트 카나다 카나다를 방문했는데 자 여기서 소가루 속에 1936 하이픈 하고 한 칸 띄고 소가루 닫은 것은 그 이유가 뭐죠 아직 이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누구누구 해서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할 때는 몇 년에서 몇 년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빈칸으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는 아 이 사람이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이 있죠 자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될 것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요 자 소가루는 5점에 126 이죠 그러면 닫을 때 어떻게 하죠 닫을 때 역시 5점에 3 4 5 그렇죠 그러니까 라 한글로 치면 라 랴죠 라 랴야 라 로 열고 랴로 닫고 근데 여기서는 야 다음에 2점을 찍어놨죠 요거는 이제 한국식 한국식 문장부어 만들 때는 이런 식인데 이 문장부어 만들 때 그러니까 두 칸 문장부어를 만들 때 한국식 기호 만드는 법하고 영어식 문장부어 만드는 방법이 영어는 무조건 기준점이 먼저 우선이죠 그래서 소가루는 5점이 우선이기 때문에 5점에 아 5점에 야 그렇죠 아니면 4 6점에 아 4 6점에 야 요거는 대가로 그 다음에 1 2 3 아 4 5 6에 아 4 5 6에 야 요거는 중가루죠 요런게 기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바꿔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소가루를 영어식으로 5점에 야 로 해줘야 된다 마지막 10번 열어주십시오 자 every young people in 아 빠즈다 after having been received into the religious 그 다음에 community by being got with the holy race had to choose 아니죠 chose가 아니라 choose choose a compressor and a spiritual guide 소가루 속에 라투 소가루 닦고 마침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 찾아내셨나요 언뜻 보기에는 못 찾을 건데 꼼꼼히 잘 살펴보면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 received 보세요 received 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제 received 과거형이니까 이디약자 써놨죠 근데 여기 속아서는 안 되죠 왜 rcv rcv 하면은요 이게 r-e-c-e-i-v-e e까지가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receive rcv만 쓰면 e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형을 할 때는 그냥 d만 붙여주면 되죠 예 자 요런 것들이 있죠 뭐 declare declare dcl만 쓰지만 여기 과거에는 declare 할 때는 d만 붙이면 되죠 그렇죠 뭐 perceive perceive도 percv 요렇게는 되어있지만 그 안에 e가 포함되기 때문에 perceive 하할때도 그만 d만 붙이면 되고요 deceive 예 deceive에서도 끝에 d만 붙이면 되는 것이지 d 약자를 쓸 필요가 없다 요거랑 같이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ing 약자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receiving 해갖고 ing 약자를 딱 붙여놓으면 불뜻하죠 그러나 이거는 receiving 할 때는 끝에가 어 예 그냥 v 그 receiving 아예 그 추거가 만들어져 있죠 끝에 그냥 g만 붙이죠 g 그렇죠 그냥 rcv g 해서 그냥 receiving 예 그 약자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ing 붙이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 요렇게 속기 쉬우니까 요런 문제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니 시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그 규정의 종합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시간에는 범용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